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토의 총괄대표 허프로입니다. 아우디 A6는 무려 30% 할인을 진행을 합니다. 기본 할인 25%에 트레이드인 3% 재구매까지 여기서 포함이 된다면 무려 차값의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기업은 윤리, 신용, 신뢰,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폭스바겐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11월 이전, 그러니까 1월에서 11월 이전까지는 폭스바겐 티구안이나 아니면 올스페이스 같은 모델들을 2%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는 무려 20% 가까이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구매했던 고객님들은 도대체 뭡니까? 2년 전에 아우디 Q7이 그런 사태가 한번 벌어져서 큰 곤옥을 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 윤리, 신용, 신뢰,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허프로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11월 티구안이나 올스페이스를 구매하셨던 분들한테는 바우처라든지 워런티 보장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허프로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허프로가 만약에 폭스바겐의 대표였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폭풍할인이 되는 아우디 12월 연말 프로모션을 콕 찍고 콕 찍고 콕콕콕 찍어서 팍 터뜨리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유튜버는 어떤 구글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다 할인을 미끼로 해서 여러분을 호객행위로 끌어들인다든지 이 사기사건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50만원 100만원 싸게 구매하려다가 바로 이 사기사건에 휘발리고 맙니다. 이 또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카카오토 전문기업에서는 허프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겠죠. 지금 아우디 A6 45 TFSI 프리미엄 차량 가격이 7,523만원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2C5, 그 다음에 PI1, 그 다음에 C1S 이 모델일 경우 지금 할인이 25%, 1,881만원입니다. 여기에 트레이드인 3%로 하게 된다면 226만원, 재구매하시면 151만원입니다. 총 할인이 2257만원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마이너스 옵션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할인이 많을 때 마이너스 옵션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구매하시는 것을 허프로는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트레이드리인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아우디 A4, 그 다음에 Q3는 2% 추가 할인이 되고 나머지 모델들은 전부 다 3%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타사차는 1%, 지금 타사차 나오고 있죠? 1%가 할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구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현재 아우디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신규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재구매 추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 프로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빠진 차종도 있습니다. 지금 할인을 많이 한들 차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할인을 1억을 해준들 지금 차가 없고 1월에 차를 받는다면 1월 프로모션을 적용받습니다. 출고 기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2월 이내에 출고해야 지금의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우디에 먼저 이 트론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대 15% 할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Q8입니다. Q8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필탈인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별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Q7입니다. Q7도 아주 초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딩이 있다면 무조건 15% 할인이 되겠죠. 제 아우디 차량이 기본 보증이 3년이죠. 연장을 했습니다. 2년, 그러니까 총 5년에 15만 킬로인데 이번에 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신다면 6년에 18만 킬로까지 워런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은 폭풍 할인이 막 되는 연말 지금 붐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시려면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허프로의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종은 바로 이 Q5입니다. 이 디젤 라인업하고 이 스포트팩 라인업은 보통 12% 그 다음에 이 가솔린 모델은 7%입니다. 할인율 정확히 나와있고 실 구매가 나와있습니다. 아우디의 이 Q3입니다. Q3 같은 경우에 현재 15%를 자랑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딩까지 되면 20% 할인이 되겠습니다. 아우디 A8입니다. 아우디 A8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후 모델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할인율은요. 할인율은 거의 비슷하니까 A8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A7, A7 할인율 많이 좋아졌습니다. 11% 할인율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모델들은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이 폭스바겐이 전날 바로 완판이 가겠습니다. 아우디 역시 마찬가지로 완판이 지금 예상되니 바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디 A6입니다. A6는 구매, 구매, 초초초 구매 시점입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 최대 25% 할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이 많은 건 할인이 많고 마이너스 옵션이 없는 것은 할인이 작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공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디의 A5입니다. A5도 지금 17%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닝이 된다면 22%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A4입니다. A4도 할인율이 아주 좋습니다. 17%, 여기에 5% 하게 된다면 22%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로 이 제로플랜입니다. 미스 상품이며 60개월 기준입니다. A4입니다. 선납금 30% 시 48만 7천 원 A6 51만 6천 원 Q7 91만 1천 원 Q3 44만 7천 원입니다. 아티오 골프 키구와 보입니다. 자, 벤스입니다. 벤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착착착착착 넘어가고 있죠. S클라스는 코플로의 전문 분야입니다. 지금 1200대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GLC, GLB 62만 3천 원 GLE 116만 천 원입니다. 제로플리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BMW의 X2 54만 8천 원 X5 85만 3천 원 91만 7천 원 Q5 시리즈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수입차 전 브랜드가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도요다 차종도 지금 착착 지나가고 있죠. 잘 보시고 견적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토에서는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이용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토 직원이나 팀장이 불친절하거나 이 뻥튀기 연적을 준다면 허프로 직통전환 쫙 나가고 있습니다. 일로 전화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몰수 및 사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가 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